안녕하세요 미니면증문기 아트원입니다. 오늘은 실내에서 깜짝 이벤트 하나 하는데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이 차량 한대밖에 없는 이 차량을 바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칸일발 7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 생산 일자는 1월 이구요 현재 아트원에서는 최근에 발전된 모든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전기장치까지 포함된 황제 차박 6인승으로 개조가 된 차량입니다 자 본 차량 전체 금액은 8,100인가요 200인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댓글에 바로 보여드리고 또 더불어 본 전 차량 유튜브 영상에 올린 것도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트원에서 이렇게 가끔씩 전시 차량 판매하는 이벤트 결국 기회는 단 한 분한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선착순 한 분 계약금 주시면 바로 등록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입사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 용도에 맞는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들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깜짝 이벤트도 참여할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트원 입사 채널을 통해